5월 1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은행권이 보다 공정한 채용을 하겠다면서 필기시험을 다들 부활시키고 있는데요. 은행 입사하는데 필요한 필기시험이라는 게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건지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 오늘은 금융권 취업 전문가 한 분 모셔서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은행들이 한동안 신입사원 뽑는 걸 보류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신입사원들을 뽑고 있다고 하죠. 뽑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이 부활하고 있다는데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것도 같고 또 은행 취업과 특별하게 관계없는 분들도 요즘에는 은행들이 무슨 시험 문제로 직원을 뽑나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 오늘은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 탑뱅커의 연형진 대표를 모셔서 어떤 시험 문제 좀 나오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은행은 필기시험 보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합격자 정합니까? 우선 전반적인 채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필기 단계가 있고 보통 두 번의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럼 시험은 이제 한 번 시험 보는 건데 필기시험은. 네. 그동안에는 입사시험에서 필기시험을 안 봤습니까? 우선은 은행 채용에서 현재 필기시험을 부르는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경제금융을 다루는 직무능력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리나 언어능력 등을 다루는 직업기초능력 부분 혹은 직업기초능력을 대체하는 적성검사로 나뉘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있었는데 직무능력 부분이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논술로 출제되거나 출제가 안 되었고 면접에서 묻거나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기초능력이나 적성검사는 종이에다 답 쓰는 걸 하긴 했는데 그거는 필기시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언어능력이나 수리능력. 어느 정도 그냥 적성에 맞든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직무능력 부분은 경제금융상식 지식 이런 거 물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거에는 그냥 면접에서 묻거나 그랬습니까? 면접에서 묻거나 논술에서 묻는 시기였습니다. 주관식으로? 네. 그런데 주관식이었는데도 이번에는 필기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작년에 이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객관식 필기시험이 전체적인 은행에서 도입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제금융을 객관식으로 묻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의 범위가 잘 아시겠지만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시사상식까지 묻고 있어서 은행별로 난이도와 범위의 차이가 커서 지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자꾸 나온다는 뜻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혹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나 이런 것 중에 어떤 것 좀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우선은 문제를 몇 가지 그럼 이야기 드려보면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논술로 물어보느냐 면접에서 물어보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두 번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와 함께 논하라. 세 번째 로봇 어드바이저의 개념과 장단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누가 문제 출제합니까? 이거를.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 최근에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기관의 문제 의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네. 문제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듣고 문제 내셨네요. 네. 상당히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출제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그렇게 또 받아주시면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어느 정도 상식 범위를 커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 입사 시험에 어떤 문제 나오는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희 인터뷰하는 아이템하고 비슷하다 싶은 생각은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주관식으로 쓰시오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객관식으로 물어본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은행들이 출제하다가 외부 기관에서 출제가 되면서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데 가령 가격 탄력성, GDP, DTI, 증강현실, 가상현실, 빅데이터 관련 문제, 코인 관련 문제도 있었습니다. 객관식으로 내려왔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들로 또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은행에서는 최근에 상식에서 퀄링이 시작된 나라 혹은 우리나라가 처음 출전한 올림픽 등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면서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객관식 문제 몇 개쯤 풀고 나옵니까? 입사 시험 보면... 그건 은행별로 나오는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커트라인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65점에서 70점대의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문제 중에 7문제쯤 맞추면 합격될지 안 될지 애매한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경제금융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분야 상식 문제도 나온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걸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논술하고 면접에 들어가면 또 비슷한 문제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논술에서 묻던 걸 객관식으로 이제 물으면서 논술이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령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객관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난이도도 좀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한 70점쯤 맞으면 합격선에 아슬아슬하다는 정도니까 쉬운 문제들만은 아닌가 봅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난이도가 최근에 은행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령 최근 시행됐던 기업은행은 난이도가 조금 낮고 우리 은행은 난이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어느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또 헷갈려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은행권 시험 준비해오던 분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교재들 가지고 공부를 해왔을 텐데 기존 교재들에 나온 문제하고 이번에 객관식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나온 문제하고는 차이들이 좀 있었어요? 우선 범위와 난이도를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공부를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이 매일경제의 매경테스트 한국경제의 테셋입니다. 공부하셨으면 도움은 이제 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시험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있고 매경환경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ISA나 펀드 관련 문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관련 문제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금융권에서 핀테크 바람이 불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들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매경이나 한경에서는 해당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은행들마다 원서는 다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상반기 기준으로는 농협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남아있는 은행으로는 이제 며칠 전에 신한은행이 채용을 시작해서 서류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글쎄요.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뭘 좀 봐야 되겠습니까? 책들이 좀 있어요? 볼만한 책들이? 정확하게 한 권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 은행 시험을 맞춘 교육 과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나누어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한은행이 이번에 채용을 진행을 하니까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직업 기초능력 부분과 직무 능력으로 나누어서 서류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가 아니라 적성검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기업은행이 NCS였기 때문에 기업은행 과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NCS라는 게 뭐예요? NCS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나 수리능력에 대한 직업의 기초적인 능력. 특별히 공부한다고 더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 시험? 어느 정도 공부하면 조금은 잘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소양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기하거나 하루 전날 공부해서 될 건 아닌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형 파악 정도를 하면서 내가 잘 푸는 유형과 못 푸는 유형을 구분해서 잘 푸는 유형을 빠르게 풀고 나오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 나오는지 보긴 했는데 저도 시험 보면 꽤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이거 다루고 하는 게 어쩌다 보니 비슷한 문제네요, 정말. 네. 제가 보기에 기자님께서 훌륭한 금융인이 되실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탑뱅커의 연영진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